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에 민주가 있는가? 과연 더불어민주당에 민주가 있는가? 당명에 표기된 민주당에 민주가 있는가? 정말 심각하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도대체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웃나라처럼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합니까? 예를 저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 환경이 엄청나게 악화됐습니다. 특히 시사 유튜브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듣기 싫어하는 유튜브 채널의 경우에는 노란 딱지를 붙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방송 자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엄청난 압력이 행사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공병호TV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도 지금 2020년도 9월 4.15 총선의 재검표 시작 시점부터 급격하게 추천 동영상을 줄여줬습니다. 추천 동영상이 전체가 노출되는 것을 100%로 하면 대개 추천 동영상은 80% 정도로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상태보다도 공병호TV는 현재 노출이 어느 정도 된 거 하니까 10분의 1 정도까지 노출을 줄여놨습니다. 이건 정말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그냥 채널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과거 같으면 10명이 볼 수 있는 공병호TV의 영상은 마치 수도꼭지를 털어서 잠그듯이 한 명만 볼 수 있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을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청자들이 이런 댓글을 남깁니다. 공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까 노출을 줄여놨기 때문에 그분은 오랫동안 공병호TV를 운영하는 공병호라는 사람이 방송을 안 하고 다른 곳에 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영상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병호TV의 조회수는 과거의 정상상태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로 극감됐습니다. 구독자 수도 6개월 동안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또 자주 구독자 수가 현장에 줄어들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것을 사기업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압력이 심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번에도 또 이웃나라 보니까 아마존에서 주석에 대한 책에 댓글 같은 걸 달지 못하도록 그렇게 압력을 행사했더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예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몸담고 있는 단체들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그 사람 그 자리에서 그만두게 하라 이렇게 압력도 노골적으로 행사합니다. 이게 도대체 자유국가에서 해서 되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맡으라고 해도 맡지 않을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에 있는 자리도 그렇게 계속해서 압력성 전화를 여러 차례 한 모양입니다. 선거 무결성 문제에 대한 보도가 그렇게 듣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선거가 이웃나라 선거처럼 지금 바뀌어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 어떻게 입을 다물겠습니까? 사회라는 것이 좀 소란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쓴소리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 사령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어우러져서 비판소리가 있어야 권력을 진 사람도 좀 조심도 하고 또 국민들을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정말 점점 사회가 해서되는 말, 하지 말아야 되는 말 이런 데 대한 가이드가 엄격하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사회가 언론이 보도할 수 있는 주제, 보도하지 말아야 될 주제에 대한 가이드가 생겨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586 정치인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민주화 운동하며 추구하는 사회가 이런 사회입니까? 보도해야 될 것과 보도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보도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사람들은 박해하고 이런 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입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죠. 2018년도에 너무나 의심스러운 지방선거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 110석 가운데 99석을 차지했습니다. 12월 21일 날 지금 우리 사회에서 현재 어떤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서울시의회에서 한 가지 사건이 터졌습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서울시장의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까지 명할 수 있는 서울시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서울시장의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까지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냥 그 안에 포함시킨 겁니다. 52조에 의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의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조례 개정안에 52조에 들어있습니다. 퇴장당한 시장이나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서 사관대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60조입니다. 완전히 그냥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입을 그냥 다물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나라가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이런 거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당신들만 살다 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나라를 가지고 후손들에게 남기면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예요.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예요. 당신들만 살고 가는 게 아니지 않냐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에 민주가 없는 겁니다. 반민주만 있지 민주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 나라를 이렇게 어떻게 망치겠느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시민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언을 의회가 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현재 압도적인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법이나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방자치법은 41조 1항에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위법도 무시하고 그냥 조례를 가지고 시장입을 닥치라는 겁니다. 시장입을 담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곳이 시장입을 다물게 하고 교육감입을 다물게 하고 유튜브입을 다물게 하고 언론의 입을 다물게 하고 이게 민주주의냐 이야기죠.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주냐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민주가 없는 겁니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는 최상위법입니다. 소수의견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다수의 행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이 같은 조례를 강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의식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점점 이 나라가 반대의견이나 소수의견에 입을 막으려고 시도가 곳곳에서 진행되는 것이 정말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어렵게 성취한 자유민주주의 기본 틀을 이렇게 586운동권 정치인들이 허물어뜨려 되겠느냐 이야기죠. 그냥 더불어민주당 이름을 더불어반민주당으로 하면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의원들도 자기 이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라의 전체 이익도 좀 생각하고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를 좀 생각해서 이렇게 이웃의 큰 나라처럼 그렇게 닮아가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좌파 치아가 앞으로 얼마나 계속될지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갈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기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민주당 사람들과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지켜야 될 기본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기본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될 옳은 일 이런 것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선거에서 비롯됩니다. 국민들 가운데 많은 수는 선거의 공정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앞으로 변질될지 정말 저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체제에 남을 수 없으면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렇게 가서 되겠냐 이 나라가. 이건 아니죠. 반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반대의 이야기에 있어야 조심을 할 것이고 어떻게 그렇게 반대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고 단합을 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아냐 이 이야기예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